수건 진작 영국 정글 몬스터 세라마이 독을 소개해요 털에 가려져 놓치고 있던 우리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 체크 해보셨나요? 발바닥에 염증이 있거나 미세 손상이 있을 경우 발바닥이 건조해서 가려우면 발을 많이 핥는다고 해요 건조하고 갈라지고 구분기와 가려움은 수분 진정이 필요하다는 SOS 신호 수분 영양이 가득한 세라마이 독 연고 건조함과 갈라지면 사라지고 촉촉함만 남아요 귀에 힘을 한다는 SOS 부족함을 전혀 говор여요 겉에이거는 소녀가가 많아 한 판이 고사로 더는 based 아래지를만 사용하는 SOS Scientist 딴다시아ụ 설탕과 물을 휘두내야 합니다 문장에 사용하여 간을 주로 털고 향이 없어 후각에 민감한 강아지에게 버부가 먹고 탈타도 걱정 없어요. 이쁜 이쁜 꽃길균 샘토뱅이가 응원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